대지인데 사람들이 저 밑에 가서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데 여기 신입이고 북해도 건데 지금 여기 지금 돼지입니다. 하루 종일 돼지인데 앞에 부실이 있고 지금 방어해요. 아직 가격 안 남았죠?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눈앞에 보이는 박스들이 상당히 있네요. 불하고 또 그 외에 낙지 같은 게 좀 들은 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화입니다. 2kg짜리는 2만원, 3kg는 3만원이네요. 5만둥이는 얼마예요? 12,000원. 그 다음에 오늘 낙지 변동이 있나요? 낙지 2만5천원. 2만5천원. 낙지는 공이 2만5천원인 것 같고. 바지락은 얼마예요 이거는? 3만원. 3만원. 이거 5kg짜리죠? 네. 그 다음에 이거 7만원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매일. 그렇죠. 7만원 변함 없고. 2만5천원. 그 다음에 이거 좀 자른 거 2만5천원. 이것도 국산이에요. 매생이가 싸졌네요. 매생이 오늘 만원 이렇게 얘기하네요. 매생이가 싸졌어요. 그 다음에 2만원짜리 이렇게 있네요. 오늘 흰 박스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들은 구리나 낙지 이런 식이에요. 오늘 좀 물량이 좀 있네요. 물량이. 오늘 물량입니다. 대개가 3.6톤. 킹크랩이 2.3톤 그래 들어왔네요. 선어가 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오늘 8원은 24톤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거는 방어는 9톤 들어왔어요. 9톤 중에서 국산이 3톤. 5톤 들어왔죠. 1.4톤이살이 많네요. 6톤이네요. 오늘도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이예요. 전복시세. 또 그냥 사람은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으쌰. 오우 매달려있네요. 이렇게. 경남아귀입니다. D.06. 영남아귀. 삼천포 획간병어 요건 2만원짜리네요 좀 굵은건 3만원 샛고새용 막 쓸 수 있는거는 15,000원하네요 여기 박스당 얘기에요 지금 요거는 자연산볼락 3이 좀 굵은거네요 굵은거 요건 3만원 굵은 또 오미짜리도 3만원 병어 3만원짜리 노미에서 좋다고 말씀하시는거고 생물 참가잠이 3만원 자연산백족이 2만원이네요 요거는 아직 다 놓질 않았네요 중불열에 되어있고 농어 요거는 3마리 2만원 하시는거네요 3마리 2만원 생물 골뱅이 요거 3만3천원 1만3천원짜리 아기 참조기 3만5천원이래 되어있네요 굵이 굵이 오늘 이거랑 얘기했잖아 국수산 C08 전국수산입니다 이게 목 13,000원인데 13,000원 요건 키로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삼치는 얼마에요? 예 삼치는 오늘 11,000원이요 11,000원 민원인데 만원이네요 여기 전국수산 그 다음에 병원은 얼마에요? 병원은 오늘 어... 3만원 3만원짜리군요 3만원짜리이고 작은거는 16,000원 작은거는 16,000원 그 다음에 준치는요? 준치는 2만원이에요 삼미에 2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군평선의장은 얼마짜리에요? 아... 그거는 한쪽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냥 키로에 5천원 갖고 하시는거에요 여기 뭐에요? 구두발... 구두발이라 그래요? 네 이건 얼마에요? 굴뱅이... 굴뱅이과인데 이런 구두발로 하거든요 예 이거는 짜게 양 2만8천원이에요 2만8천원 양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백족은요? 2만원이요 2만원 그 다음에 핫꽁치가 있네요 이건 핵감이에요 핵감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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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전갱이는요? 전갱이는 오늘 2만원 나가는거에요 굴뱅이 8미네요 굵은거 잔거 있는데 굵은거? 굵은거는 2만5천원이에요? 요거 오미에 2만5천원 요거는 3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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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마리초가 많죠 그 다음에 저... 갈치적 굵은 얼마가요? 굵은거는 그냥 8만원 아... 3위에 8만원 2만원 치는거네 말이에요 네 1만원짜리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가는거에요? 요건 냉동이에요? 네 냉동이 떨어놓은건데요 양이 많아가지고 좀 소문해서 했는데요 요거는 오늘 5만2천원 5만2천원 나가고 요거는 매일 바뀌는거죠? 네네 왜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그건 그거 같아갖고 매일 바뀌는거고 3만3천원 요... 설 다가오면서 부세족이 요거 많이 사용되실거 같아요 요거는 생물이에요 중국 수입상 갖다가 소금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네 개가 절진대 2만5천원이네 일단 2만5천원이면 가격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살아있는 요런건데 여기는 전국이네요 지금 요거 수산입니다 냉동코너 제일 끝이에요 오른쪽 제일 끝에 초콜렛 오징어 요거 회캄조대는 금냉한거 요거 9만원짜리에요 요거 20미 박스에 9만원 그렇습니다 터키에서 수입된 참소라 살 요거 한 봉지에 2만8천원짜리입니다 요기 참소라 하면은 터키 A급으로 쳐준답니다 여기가 지금 요기 대자인데 대자도 커요 지금 요거 4만2천원짜리입니다 요기 앞에 특자가 더 붙으면 요거보다 좀 더 크다는 얘기죠 거기 지금 4만4천원이에요 요 얼마 차이 안나는 것 같아요 요 부세족이 수입산인데요 그냥 생물 냉동인거죠 중국에서 들어온거고 요건 2만8천원짜리 12미에 2만8천원짜리 요건 9미짜리는 3만3천원 12미짜리는 2만8천원 그렇네요 부세족이 1호 요기 자연산 대하냉동 2킬로짜리입니다 요기 32미 2킬로짜리가 4만원 팔리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45미짜리는 3만3천원 요렇게 팔리는 겁니다 요거 다 택배 대고 그러니까요 여기 10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0758 요기 노루에서 들어온건데 순살입니다 뼈 그냥 소금 안되어있는 겁니다 완전히 샌거고 요건 거의 살아있는거 갖다가 금방 작업한거기 때문에 선도는 굉장히 좋은겁니다 거기서 바로 급냉한거기 때문에 5킬로에 3만5천원 가격 좋은거에요 요기 요거 냉동 요것도 택배 되는건가요 예 택배 된답니다 여기 0758 여기로다가 전화주시면 돼요 0758 10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볼락 요거 미국서 들어온건데 요건 약 7킬로에 3만2천원 요래 나가는 겁니다 손질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가다 드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지금 여기 동태가 이런식으로 해서 오네요 굉장히 포장이 잘 돼서 옵니다 지금 요 하나가 이게 4만원에서 4만5천원 하는 동태 택배가 되는겁니다 택배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원양 할복 오징어 4킬로에 3만원짜리네요 만물입니다 폐류 3일 3일 만물 요거는 돌도다리 같은데 2만7천원짜리 고 은대구가 오랜만에 보이네요 요건 얼마에요 4만원 요거 북산이잖아요 요거 작은거 4만원이고 해산물은 얼마에요 2만5천원 해산 웅어 웅어가 이래 들었네요 이건 5만원 양이 많네요 이건 어디꺼에요 서해 목포 쪽에 올라오는 웅어가 조금 이르게 올라오네요 횟감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물맥이요 2만3천원 2만3천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에요 등태기라고요 가오리 종류에요 등태기 등태기 봉허 4천원 얼마에요 이거는 5마리가 2만2천원 2만2천원 박쎄 2만2천원 박쎄 2만2천원 그 다음에 여기 60마리 참돔새끼 얼마에요 7만5천원 7만5천원 60마리 그 다음에 여기 크네요 봉허 사이즈가 커요 농어가 큰데 자연산 농어 3만5천원 두 마리에 3만5천원 네 요 작은거는 3마리도 3만5천원 3마리짜리 3만5천원 그 다음에 여기 돌가자미 요거 좀 작은거 요거는 4만5천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4만원짜리에요 요거 4만원짜리에요 요거는 무게 얼마인지 알아요 요거는 18kg 정도 18kg 정도 25kg 가까이 나가는거하고 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가봐요 지금 백족이 7만5천원 7만5천원짜리 아주 크지는 아는데 아주 작지도 않네요 7만5천원 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생태 5만원 5만원 이고 백가자미 새끼 가자미 1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맛살 10,000원 요즘은 맛살이 하루에 한 박수씨 밖에 안들어와요 많이 안들어왔구나 근데 조금 자라요 지금 들어오는거는 요거는 킬로에 얼마짜리에요 킬로에 만원짜리 붕장어에요 그 다음에 삼치조건 좀 굵은건데 55,000원 55,000원 그 다음에 얘 같은 요건 또 65,000원 짜리에요 같아 보이는데도 조금씩 다른게 사이즈 차이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홍어새끼에요 똑같습니다 등택이 22,000원 가부징어인데 요거 4만원 요건 마리당 4,000원 핵감은 안될거 같아요 그렇죠 핵감은 약간 부족하네요 약간 부족한거 같고 45,000원 예 그 다음에 중국산 수입대구 예 지금 금억입니다 국산 대구 이거 얼마에요 43,000원 그래도 가격 좀 나가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짜리 삼치요 요거는 반짝이에요 3만원이에요 3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갈치는 얼마짜리에요 4만5,000원 4만5,000원 송어 2만원 2만원짜리 그 다음에 요 골뱅이 오늘 들은거에요 5개 왔어요 오늘 5개 온거에요 양이 작아보이예요 살은거는 보이네 다 살았네 1만3,000원이네요 오늘 요쪽에 있는 갈치용은 얼마짜리에요 요거 똑같습니다 80마리짜리 4만5,000원 아 요거 4만5,000원이네요 예 만물입니다 여기 지금 돼지입니다 파라존 돼지인데 앞에 부실이 있고 지금 방어 방어네요 아직 가격 안남았죠 15,000원 17,000원 17,000원 1만7,000원 제공원 19,400원 1만6,000원 1만6,000원 참돔 일본산 자광 18,000원 도다리 10,000원 도다리 4만원 그러면 저기 지금 광어 부시리 만원 그렇게 되네요 여기 광어는 18,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산 광어 그중 그렇고 범덤이 지금 이거 4만원짜리면 괜찮은 편해요 지금 부시리가 만원이고 138만원 19,000원 숭어 얼마에요? 만원 잔 거 굵은 건 더 비싸요 북해도 건데 지금 왼쪽 거는 14만원 오른쪽 거는 16만원 그래 돼 있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개원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천원 해 3천원 여기 토일날 바쁠 때는 4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